1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는 누군가를 덜 불안하게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의사가 뭐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의사가 그냥 감기래요. 버스가 오지 않아요. 약속에 늦을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시간은 충분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ест